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튜브의 제 채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 전 요즘 이 채널에서 렘넨2 방송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첫번째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.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셔야 유튜브 제 영상 다른 사람에게 보여드릴거에요. 고마워요. 어 진짜? 컴온! 갓게임이 아니야 이거 뭐야 진짜 어이없어. 괜찮으세요? 전 여기 서있는데? 오! 빨간색 빨간색 진짜? 오케이 이상한데? 이상하다? 아아아아 죽지마 우리 죽으면 안돼 에이! 전 이 캐릭터 열심히 만들었는데? 네 먼저 가세요. 여러분 먼저 가세요. 난 무서워. 먼저 가! 오케이. 나 실망했어. 네 먼저 가. 하하하하. 오우 뭐야 이거. 오우. 오케이. 네. 왜 저. 왜왜왜왜왜. 저. 저 좀 무시하세요. 비켜. 아니. 난 비켜줄게. 나 그냥 여기 서있을거야. 난 비켜줘. 어떻게 생각해 어? 그러게. 갓게임! 뭘 봐. 내 그림자 왜 봐. 저 헬스바. 하하하하. 저 헬스바 왜이래. 하하하하. 좀 이상한데? 단약상자. 루트가 당동안 이래 단약을 암. 와. 누가 이렇게 빨리 이길 수 있어? 와. 힘이 세다. 어어. 아. 우리가 아네요. 그럼 괜찮아. 엘리베이터. 어? 킨신이다. 수상하네. 떨어질 수 있어요? 떨어질 수 있어요! 엘리베이터 타일. 엘리베이터 타일. 나? 아. 왜? 똑똑한 강아지가 아니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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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잘 됐어. 친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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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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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멋있어. 그리고 시작. 네 말이야. 네. 공격해. 알 수 있어. 나이스. 강아지 잘했어. 나이스. 또 죽었어. 오. 전 그거 핏복이라고 안했어. 그거 항복이었어. 흐하하하하하. 웹스. 흐헤헤. 제 뒤에 누가 올까봐. 울어? 슬퍼 보여요. 이거 버스방인 것 같아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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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못했어. 아니. 이거 아마. 너무 약해. 네. 이거. 이 버스. 이 버스 잡으려고. 아직 너무 약해.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구독 할 수도 있고.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